2,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좋아, 얘들아? 잘생겼다 잘생겼다 안녕하세요, 선생님 안녕 얘들아, 인사해 샤이니의 스쿨에서 온 온유, 키, 민호 학생이야 안녕 안녕 와이스 더 시리어스로 돌아온 로맨틱 좀비 최고의 퍼포먼스 아이돌 샤이니 달콤한 살인 미소 온유 빛나는 조각미남 민호 시크로도 매력남 키 선생님, 방역까지 그 학교 단계하면 안 돼요? 맞아요, 맞아요 안그래도 지금 정리 중이야 잠시만요, 이리 하고 있어 이리 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대단한 좀비춤이라고 들었어? 아, 들어왔어요 들어왔어? 저거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실패 후 춤 추 HBO 슬 ora인민 아이치 간다 비니 이 교실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. 급군을 얻으면 무서운 뿅망치 벌칙을 받게 돼.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.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는 난감 주문을 외치면 돼요. 그 난감 주문이 뭔지 10번 보여주자. 성향이 나와서 10번 보여줘. 이번 시간으로 3탄! 3탄 갑니다. 3탄 갑니다. 선생님! 샤이니 버전도 보고 싶어요. 그렇지, 안 그래도 선생님이 시키려고 했어요.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? 온유 형이 대표로. 시작! 시작!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한테 궁금한 걸 또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야지.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. 궁금한 거 있는 사람? 저요. 승민이! 승민이부터! 시오빠가 최고 애기만 하려는 거예요. 어, 진짜? 그러면 키 학생만 볼 수 없으니까 샤이니 학생 팀 한 팀이랑 학생들 팀! 그냥 학생들 먼저 봐야죠. 그럴까요? 알겠어요. 성향이, 성향이가 한 번 했다. 자, 일어섰습니다. 자, 몸 풀었습니다. 더! 저! 킹킹! 아! 킹킹! 아! 아, 귀여워. 진짜 신기하다. 이제 샤이니 학생들의 애교를 봐야지. 보여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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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들은 솔직히 너무 귀여워서 저희가 이길 수는 없어요. 제가 25살인데, 올해로. 어, 선생님이랑 나이가 똑같네? 네, 제가 25살인데. 연호 씨. 제가 애교를 보여드리려고요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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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교! 하나, 둘, 셋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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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다.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요. 샤이니 중에 외모 꼴찌 순위는 누구라고 생각해요? 아하! 여하! 저는... 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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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감한데 이것 좀! 도와요! 빨리 나감기고... 터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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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났어요 거짓났어요 내가 터빈이 얼굴을 안 좋아한다는데 내가 터빈이 얼굴을 안 좋아한다는데 하나 둘 셋 하면 한 번에 하나 둘 셋 터빈 터빈 역시 어린 친구들이랑 이런 느낌 나중에 걸리기만 해요 걸리기만 해요 천천히 때려면 안 됐지 저 질문하고 싶어요 질문 뭐야 온유영아가요 그렇게 딱방을 잘하신다고 얼마나 쓰는지 한 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성우 친구로 한 번 맞아볼까요?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설마 자 가봐요 어느 정도길래 그러지? 깰게요 이거를 손으로 깬다고요? 아 설마 네 셋 넷 오우 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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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영이, 상영이, 상영이 상영이, 상영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앵콜, 앵콜, 앵콜 막 쌓았어 선생님이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최고의 아이돌 샤이니가 왔으니까 또 난감스쿨 학생들을 한번 오디션 봐줬으면 좋겠어 얼마나 잘하는지 누가 가장 아이돌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? 저는요, 저희 여기 난감스쿨 멤버 있잖아요 잘 모르시잖아요 저에 대해서 빨리 핵심만 콕콕 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자, 먼저 순서대로 쫙쫙 보여드릴게요 말하나봐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수정이 셋 원홍이 야, 정성룡! 야, 정성룡! 야, 정성룡! 이게 누구야? 신경이 뭐야? 야! 정성룡! 아, 이거 그럼! 왜 정은아는요? 아, 정은이가 파워가 너무 세지 예수! 예원 scattered 예원 쌤 예원 쌤 계 inglés 네, 또τά 얘가 보이시지 설마 로맨 ixon 누구로 선생님 버전을 보고 싶어요! 선생님 버전 보고 싶어요! 예원 쌤! 또 칠판에 손 한 번 내세요! 음악! 스타트! 시작! 음악! 장기 나가 봐! 장기 나가봐! 장기 나가봐! 조은아 또! 장기 나가봐! 조은아 또! 이거 이거 분야 들려! 이거 분야 들려! 승희야! 승희야! 다음은 누가 할까요? 채원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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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홍이는 뭐 할 거야? 아.. 춤추겠습니다. 춤? 음악이 있어? 아니.. 네가 춤을 춘다고? 알았어. 원홍이 음악 주세요. 채원은 네가 춤을 춘다고? 아 정말요! 진짜 잘 춰! 너 왜 이렇게 잘 끝났어? 잘 춰! 몰랐어! 누가 잘 춰? 정신없어! 원홍아 잡았어. 원홍아! 원홍아! 우리 이런 생각이 안 돼요! 옆에 봐! 옆에 봐! 왜 정신없어! 정신없어!